여러분 이 죄사함의 문제는요 일평생 구해야 하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흐름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해와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그 다음에 죄를 사여주시는 것과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 믿사없는 아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 한번 가만히 분석해 보세요 여기 지금 죄를 사여주시는 것을 끝으로 해가지고요 그 다음 나오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과 믿사없는 아니다 이거는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? 죽은 이후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앞에 나오는 죄를 사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은요 이 땅에서 호흡이 다는 맨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도 이 정신이 나오는데요 자 마태복음 6장 11절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연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그런데 여러분 이 12절 바로 앞에 11절을 보세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나오고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가 연결되는 게 뭘로 의미하겠습니까?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해야 되는 기도예요 오늘 밥 먹고 한 달 뒤에 먹는 사람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기도예요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 다음에 매일매일 구해야 되는 게 죄 용서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하나님 오늘 내가 말로 죄를 지은 거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거 이 모든 것들을 언제까지?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말씀해 주십니까ved 그故